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그 특수한 성질이 있는 건설업 산재, 건설업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경우에 사업주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산재 처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즉 원청에서 하느냐 하청회사에서 하느냐 산업안전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처리 대상은 원청이 됩니다. 하도급의 일괄적용 특별규정에 따라서 산재 처리는 원청, 원수구변에서 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노동부, 산업안전고에서 이것은 입건해가지고 처벌을 하게 될 건데요. 안전사고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청회사 직원,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형법상의 업무상치사상죄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고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과 형법상의 책임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특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특히 일시리익 부분, 젊은 나이에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65세까지를 규준으로 하게 되면 일시리익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것들이 원만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위자료, 특히 위자료에는 민사적 위자료보다도 형사상 위자료, 형사 위자료가 상당히 크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로 인한 경우에 위자료 같은 것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즘에는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종전에 3천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이 보험으로 처리됐었는데 최근에는 5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발상으로 인한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살펴보자면 산업재보상보험법상으로는 산재처리 대상기업이 원수급인이라고 그랬죠. 원하청 관계수의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하수급인, 즉 하청사가 안전보건상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고요. 형법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가 누가 부담하냐 하는 건데 이것은 원청에서 하청사한테 얼마만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느냐, 지배 개입의 정도 또는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하청사의 일선 업무 지시자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자료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고에 이르게 됐던 책임이 원청에서의 지배 개입이 있었느냐, 지배관리가 있었느냐, 아니면 하청사만의 주의감독이 있었느냐. 이쪽 부분에 오게 되면 사실 우리 근로우즌법상의 주의감독적 요소보다는 지배관리 내지는 지배관리적인 어떤 좀 넓은 개념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법들을 보게 되면은요. 뭐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공동불법행위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는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주로는 하청회사의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하청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책임, 형사책임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민사책임은 사적자치원칙이나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대체적으로 하청사가 주로 책임을 집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청사가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구체성 있게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고의, 과실, 그 관여 정도가 나오길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일부의 조그만 책임일 수도 있고 전혀 안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요. 형사책임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하청사가 주로 지겠습니다만 원청사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 내지는 교사, 방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겠고요.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때는 이제 서로가 입증 책임 문제가 부딪히겠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입증 부담 문제로 작용할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책임의 정도,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줍니다.